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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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삐피디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가 여기 왜 모였냐면 저희가 조회수 공약을 걸었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활동 중에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고 진짜 지금도 계속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고 음방 때 그래서 저희 공약이 달성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급히 그 공약을 저희가 지금 실천을 하러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딱 언니의 딸꾹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몇 십분쯤 멈추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다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딱꾹질을 계속해서 숙소에서 막 새나고 막 웃었거든요 딱꾹질을 듣고 맞을 수 없죠 생리현상이잖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참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무슨 공약을 하러 왔냐 파트 체인지 와 근데 난 이거 진짜 너무 기대되긴 했어 맞아요 저희가 연습을 정말 안하고 진짜 리얼 파트 체인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사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전 대충 알아요 대충 아세요? 네 왜냐면 저는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또 안무대장이시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유심히 봤지만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제스처는 모르니까 방향이랑 자기 바이브로 해야죠 자기 바이브로 합시다 좀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또 이게 또 포인트가 팬분들이 또 뽑아주셨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SNS에 여러 버전으로 올려가지고 뽑기를 투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 한번 어떻게 가져다주세요 가져다주세요 큐피드 뮤비 조회수 200만 다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체인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되게 여러 군데서 올려가지고 맞아 일단 그거 한번 처음으로 일단 인스타그램은 3번이 맞네요 어 그러네요 3번 투표수가 진짜 많다 되게 근데 비슷하다 오 트위터 더 3번 3번이 50% 3번을 왜 보고 싶으셨을까 그러게 난 3번이 어떻게 되는거지 랩 파트 랩 포지션이 보컬하고 보컬 포지션이 랩하고 이걸 보고 싶으신 거구나 체인지에서 보고 싶으신 거구나 그 다음에 유튜브 우와 뭐야 4번이 너무 폭포적이네 유튜브 유튜브 4번에 답 올렸네 이제 한번 최종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둘 셋 와우 와 유튜브가 진짜 셌구나 4번이네 4번이 됐습니다 4번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네 이제 4번은 키나언니가 아라니 아라니가 저 제가 시우 시우가 키나언니 이렇게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래도 랩 파트와 보컬 파트가 바뀌네 완전 바뀌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아주 열심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재미로 봐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또 청흰 패션 입었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 맞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의 되게 인견 반영 favorite 이제 또 봄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약간 피크닉 바이브로 맞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맞아 우리 조만간 가자 근데 진짜 어? 우리 자꾸 이를 벌리 이를 벌리는 자 우리 해보러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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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eeling lonely, okay 끝대로 말해줘요, homie 다시 빨리 너를 숙이고 싫어 But still I'm wanting more, more, more I give a second chance to stupid 나 이겐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받던 love is in you You get it so tight 또 꿈길을 걷는 everyday 멈추면 다시 더 늘어난 I'm waiting around the way 나 솔직히 지금은 편해 상상만큼 자극한 걸까 I'm feeling lonely 매일 밤 속에서 연습했죠 Kiss me I should cry in my room 또 꿈길을 걷는 But still I'm wanting more, more, more I give a second chance to stupid 날 이겐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받던 love is in you You get it so tight I own I don't know I'm too lonely I don't know I'm not this Boy I'm feeling lonely So everyone I know many You know Hi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I'm feeling I'm a boy I'll put my love, I'll put my love I gave a second time to get back 날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수분이 아 진짜 귀여워 I gave a second time to get back 날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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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50 51 52 51 52 52 51 근데 세나 거 무조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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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쉽지 않았는데 뭔가 재밌었어요 다른 멤버 파트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찐 리얼이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하면 안 되나? 다음 공략 때도 한 번 걸어서 또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재밌겠다 재미로 꼭 봐주셔야 된다는 점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도 200만 달성 공략 성공! 감사합니다 니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 저희 다음 공약에서 찾아뵙죠 그럼 지금까지 피빛티빛티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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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갑시다! 리노의 단어는 집에 가야죠? 진짜요? 나는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요? 집에 가지 얘네들 뒷발이 바로 오면 너야 아프다 진짜요? 아 내가 출입 중에 어디서? 내가 쉬어 한 번 다 다 발걸어 나 저 닭발이 없니 이 녀석 끝! 이거 괜찮아? 능어 말씀 잘했어 말씀 잘했어 끝!